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번 설 연휴 여행지로 가야문화가 가득한 경남 김해는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가야 숨결을 품은 세계문화유산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데다 풍경도주와 지역민이 사랑하는 이곳은 설 연휴에도 품을 열어 가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소에 경전철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야문화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여기 자부심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야사를 좀 더 깊게 보고 싶다면 국립 김해박물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설 전시로 가야를 보여주고 있는 박물관에선 휴간인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전통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가야 고분군이 등재된 기념으로 전시 환경도 전체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많이 준비했고 전시도 무료 관람이 가능하니까 방문하셔서... 가야 시대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김해 분성산이 있습니다. SNS에서 먼저 입소문이 난 이곳에서 황토끼를 따라 걷다 보면 건강과 추억은 덤으로 쌓입니다. 분성산에서 체력을 회복했다면 본격적인 가야문화 체험이 기다립니다. 김해 가야테마파크는 이번 연휴 다채로운 가야의 전통 민속놀이와 공연으로 풍성하게 되살아납니다. 공연이라든지 여러 액티비티들을 많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온몸으로 한번 체험해보시고 가야의 문화를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 인근 노슘에서 즐기는 가야문화. 김해에선 관람객을 맞을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의 lived